안녕하세요 광동프리스 미드라이너 최루입니다 오늘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 잘 걸린 것 같은데 중후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좀 더 연습해서 다음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협력하는 곳에서 좀 더 합이 마저진다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가 누가 오든 좀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 경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록 첫 경기를 좋지 못한 성적을 냈지만 아직 컨디션을 100% 맞춘 것도 아니고 저희도 지금 많이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는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